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네 그 2다 2 챕터 2죠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폼과 컨트롤 또 조건부 서식, 콤보 상자 컨트롤, 하이폼, 매크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크로에 대한 내용은 여기 챕터 3 조회미의 출력 기능 구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폼에 관련된 여러 속성들을 지정을 하는 이 폼과 컨트롤 부분은 이제 유사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조건부 서식, 콤보 상자 컨트롤, 하이폼에 대한 내용도 반복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폼과 컨트롤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폼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포인트라든지 또 여러분 이름, 과거에 무슨 물품을 구매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화장품 가게 직원분은 컴퓨터에 대해서 아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잘 알진 않지만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화면을 조회를 잘 할 수가 있죠 그러한 그 화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화면에 그리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양식 단추가 돼요 그래서 양식 단추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게 이제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레이블이 되죠 텍스트 상자, 레이블, 그 다음에 이제 단추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쓰는 기호니까 어디에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봐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출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과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쿼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폼의 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원본으로 해서 폼을 만들었느냐라는 건데 지금은 이 기숙사 관리 폼이 기숙사 관리 현황 쿼리를 원본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관리 테이블, 학생 정보 테이블, 기숙사 관리 쿼리가 있죠 그 다음에 기숙사 관리 폼이 있죠 혹시나 이게 또 다 안 보이는 학생은 목록을 눌러서 모든 액세스 개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숙사 관리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면 현재 설정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미리 한번 봐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보이죠 디자인 보기를 이제 눌렀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양식 디자인에 보면 도구 그룹에 속성 시트가 있어요 눌러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을 설정을 해주는 게 뭐냐면 데이터 탭에 보면 레코드 원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목록을 눌러주면 기숙사 관리 현황이라고 보여주죠 그리고 기숙사 관리 폼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연결된 내용이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봐주고 또 여러분이 명칭도 한번 확인해 주면 돼요 여기가 폼 머리끌이라는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본문이라는 영역이고 여기가 폼 바닥글이라는 영역입니다 라는 거 생각해 주고요 자 이번에는 레코드 탐색 단추 폼의 구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레코드 탐색 단추 보이죠? 폼의 구분선 보이죠? 이거를 안 보이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보면 형식 탭에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구분선이라고 보이죠? 구분선의 속성을 아니오로 해주고 다음에 탐색 단추 탐색 단추 찾아보겠네요 탐색 단추를 아니오로 해주세요 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빨간 표시 하던 데가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디자인 보기로 가서 형식 탭에 가보면 최소화 최대화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를 표시 안함으로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폼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 주세요 레코드를 지우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이거는 데이터에 가보면 삭제 가능이라고 보이죠 네 그거를 아니오로 해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폼에서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고 또 폼에 세로 스크롤 막대만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다 안 나왔을 때 이렇게 이동 막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세로만 설정을 해달라는 거죠 자 이거는 형식 탭에 가보면 스크롤 막대가 있는데 목록을 눌러서 세로만 세로만 표시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 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세요 그랬어요 자 폼에 보는 형태가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폼 내용이 한 사람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형식 탭에 보면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봐볼까요 네 그리고 보면은 어때요 네 여러 개의 데이터가 보여지죠 네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봐보면 네 자 폼 보기 형태를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씩만 보여주는 게 단일 폼 보기 연속 폼 보기는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엑셀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분할 표시 폼은 폼 보기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폼 머리끌의 높이를 1cm로 하고 폼 바닥끌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폼 머리끌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눌러주면 속성 시트가 폼 머리끌로 바뀌게 되죠 또는 목록 눌러서 지정을 바로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높이가 보이죠 높이를 1 하고 엔터를 치면 기본 단위가 cm니까 1cm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폼 바닥끌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높이를 얼마로 해주면 될까요? 0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 머리끌의 배경색을 밝은 텍스트로 설정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폼 머리끌이 어디가 있죠? 바로 여기가 있죠 여기서 형식 탭에 보면 배경색이 있어요 목록을 눌러주면 밝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여기까지 모두 지정을 했으면 기숙사 관리 폼을 닫아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해해주면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폼과 컨트롤이었어요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건에 맞는 컨트롤에만 서식을 적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가지고 할 거냐라는 건데 해당된 파일 조건부 서식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필드값이 현금인 경우 결제방식 필드의 값이 현금인 경우 결제방식에 보면 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고 상품권도 있고 많이 있군요 이 중에서 뭐인 경우에만 현금인 경우에만 모든 컨트롤의 배경색을 녹색으로 구분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현금이다 그러면 얘만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세요라는 거죠 조심해주면 되고요 해당된 파일을 불러올까요 거기서 세탁물 관리라고 했으니까 세탁물 관리 폼이 보이죠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결제방식 얘가 현금이다 그러면 이 줄 전체를 색깔을 칠해달라는 게 이제 조건에서 요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눌러주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크게 다 볼게요 본문에 있는 여기 있는 컨트롤 한번 눌러주면 이제 모두 선택이 되죠 이렇게요 그 상태에서 서식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눌러주면 새 규칙을 지정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면 창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기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다 필드 이름이 뭐였죠 네 결제방식이었죠 네 결제방식이 뭐이면 현금이면 이렇게 이제 간단한 수식이 들어왔고 배경색을 눌러서 이제 녹색이어야지 돼요 녹색인지 꼭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라고 미리 보여주죠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눌러주면 되고 결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세탁물 관리 폼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그 식에서 이제 좀 다양한 식을 우리가 연습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콤보 상자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눌러주면 나오는 게 이제 콤보 상자죠 지금 보면 이제 세탁물 관리 현황 폼에서 회원 번호 텍스 상자 컨트롤을 다음 조건에 따라서 이제 콤보 상자로 변경하십시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회원 번호 컨트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액세스 화면에서 해당된 파일을 불러와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물 관리 현황 폼이다 그랬으니까 세탁물 관리 현황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면 현재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폼 머리끌 부분에 보면 여기에 회원 번호다 라고 보여지죠 그럼 이 회원 번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면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콤보 상자로 변경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누릅니다 콤보 상자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이제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보면은 컨트롤 원본이 있습니다 회원 번호고 행 원본이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작성기 단추가 보여지게 되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떤 테이블과 하자라고 그랬냐면 세탁물 관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속성 시트가 안 보이면 여기 있는 속성 시트를 한번 눌러주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탁물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탁물 관리 중에서 무슨 필드냐 회원 번호 필드잖아요 그래서 회원 번호 필드를 더블 클릭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닫기 단추가 보이죠 눌러줍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해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SQL 문이 잘 들어왔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셀렉트 프롬이죠 셀렉트는 이제 검색해 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탁물 관리 테이블에 있는 세탁물 관리 테이블에 회원 번호와 연결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서 목록을 눌렀더니 모두 다 들어온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닫기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게요 세탁물 폼에서 TXT와 결제 방식 T 서비스와 결제 방식 여기인 것 같군요 거기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이 조건에 따라서 콤보 상자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탁물 관리 현황 테이블에 서비스, 결제 방식 두 가지를 표시하는 거죠 실제 컨트롤에는 서비스가 저장되도록 하자 서비스 결제 방식이고 서비스는 첫 번째 위치하죠 열의 너비는 1cm, 5cm 목록 너비는 6cm로 설정을 하자 컨트롤에는 이제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탁물 폼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세탁물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이죠 이곳의 명칭은 T 서비스와 결제 방식이 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로 해주면 콤보 상자로 변경이 됐고 자 속성 시트에 보면은 연결해야 되니까 데이터 탭에 행원본에서 작성기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떤 테이블인가요? 어떤 테이블을 연결하자 그랬어요? 세탁물 관리 현황 테이블로 연결을 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탁물 관리 현황 테이블에서 특정한 필드죠 서비스라는 필드, 더블, 결제 방식이라는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화면이 복잡하니까 테이블 추가는 조금 닫아주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비스와 결제 방식 필드가 들어와 있죠 됐으면 닫기 단추 눌러서 돌아갑니다 업데이트 이해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SQL 문장이 이렇게 들어왔죠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 프롬이죠 세탁물 관리 현황 테이블으로부터 세탁물 관리 현황 테이블의 서비스 결제 방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제 바운드 되는 열은 1, 열이 되는 거고 목록값만 허용해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이 몇 개였어요? 두 개였죠 그래서 형식 탭에 가보면 열 개수가 2에요 이걸 지정하지 않고 왜 다 안 나오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열 너비는 자 1, 쉼표, 5 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센치미터와 세미콜론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네 목록 너비는 얼마로 하자? 6으로 하자 그랬어요 6 하고 엔터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서비스와 결제 방식이어서 순서대로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실제 컨트롤에는 서비스가 저장되도록 하자 서비스가 1번이잖아요 그래서 바운드 되는 열 네 바운드 열은 1이다라고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열 개수를 두 개로 하세요 라는 조건은 없어요 네 여러분이 스스로 얘가 열이 두 개니까 여기서 형식에서 열 개수는 2다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닫아주고 이해해주고 더블 클릭을 해서 눌러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T성별 콤보 상자 컨트롤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학생 정보 폼이 돼요 남녀의 문자열이 목록으로 표시되도록 하죠 남녀 자 그런데 컨트롤에 남자는 마이너스 1 여는 0으로 저장되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컨트롤에 저장되는 열 번호는 1로 하자 이 말이 뭐죠? 바로 바운드 되는 열을 1로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하나만 나오고 있어요 목록 이해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학생 정보 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고요 T성별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군요 그래서 여기서 꼭 확인하세요 T성별 데이터 탭에 보면 행원본이라고 보여지죠 행원본에다가 직접 우리가 써야죠 그래서 순서대로 마이너스 1에는 남이고 세미콜론 0에는 세미콜론 여입니다 일단 이렇게 쓰고 이거는 테이블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목록을 눌러서 값 목록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바운드 되는 열은 1이다라는 것이고 목록값 허용에다는 예다 라고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식 탭으로 이동을 해서 열 개수는 몇 개죠? 바로 두 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열 너비 속성에다가 일단은 0을 지정을 해요 앞에 것만 0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러분이 무슨 뜻이 되냐면 볼까요? 여기에 목록을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 남이 표시가 되고 0에 여가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2열이잖아요 그런데 열 너비를 0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열이 되고 얘가 2열이 되는데 얘를 안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남, 여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 이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바운드 되는 열은 1열이다 1열이 저장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정보 폼을 닫아주면 되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컴보 상자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하이 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폼이다라고 하면 폼 안에 또 다른 폼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연결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학번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원래는 여기가 텅 비어 있다가 학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성적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여기서 목록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폼 안에 여기 있는 폼이 별도로 존재하다가 이 폼에 이제 들어와서 보여주는 것 이제 하이 폼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폼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세탁물 관리 현황 폼에 본문 영역에 세탁물 관리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이 폼 컨트롤의 이름은 세탁 회원 세탁물로 해주세요 라고 했고 기본 폼과 하이 폼은 회원 번호를 가지고 연결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눈에는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메인 폼이 되고 이게 이제 별도로 존재하는 폼인데 이 속에 들어와서 표시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 폼 파일을 불러와 주고요 세탁물 관리 현황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식 디자인을 보면은 목록을 눌러보세요 그럼 거기서 하이 폼 하이 보고서 단추가 있어요 걔를 클릭을 한번 해주고 본문 영역에서 이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창이 나오죠 기존에 있는 폼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세탁물 관리라는 폼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세탁물 관리를 슬릭을 해주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뭐로 연결하자 그랬죠 회원 번호 필드로 연결하자 회원 번호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자가 선택이 이미 되어 있죠 컴퓨터가 생각하기에도 이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대로 다음을 눌러주면 되고 하이 폼이나 하이 보고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입력하자 그랬어요 이름은 회원 세탁물 이라고 입력을 하자 라고 했죠 그리고 마침을 눌러주면 돼요 됐나요? 들어온 거 보이나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닫기를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해 주면 되죠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얘가 메인이고 얘가 세탁물 관리라는 이런 폼이 되는데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얘가 열려져 있는데 세탁물 관리라는 하이 폼을 또 열려고 하면 열려고 해서 디자인을 수정을 하려고 하면 봐볼까요? 얘를 디자인 보기로 되어 있는데 얘를 또 디자인 보기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이 수정을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이 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